진희야, 약 먹자. 어느 정도 진정됐다 싶었는데 또 다시 시작된 아들의 격렬. 진희야, 그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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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. 미안. 미안해.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뱉으며 힘들어하는 아들을 위해 더 해줄 수 없다는 현실이 엄마를 또다시 아프게 합니다. 경련을 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덜 다치게 잡아주는 것뿐이잖아요. 그때 걔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죠. 그냥 눈을 감을 때가 있어요, 제가. 그런데 또 감으면 안 되잖아. 그런, 그런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내가 다 모든 게 미안해요. 그냥, 그냥 미안해요. 아프게 한 게 내가 아파서 안 나은 아이기 때문에 내 다치다 싶었고 그래서. 그런 게 괴롭죠, 아프고.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또 괴롭고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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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